워너비어 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입니다 제 10회 테나시아 탑텐 어워즈에서 아스트로가 멕시코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항상 저희에게 큰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는 아로아 덕분에 인상이 더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5회부터 10회까지 6회 연속으로 수상을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로아 멕시코 아로아에게 정말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땡큐